자 그러면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하기 해서 사전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문자를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계 당시에 주어진 단어들만 갖고 정리를 했다면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입력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일단 몇 개의 단어를 주고 그들을 정렬을 할 때 이 포인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문자열이 가질 수 있는 즉 단어가 제일 긴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알파벳 개수만큼 저장공간을 확보했어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단어 중에 제일 긴 단어가 철자가 스물 몇 개인가 그래요. 그렇지만 더, 뭐 앳 이런 건 한두 철자, 두세 개 돼요. 두세 개의 철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공간은 다 논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비효율적이겠죠? 이런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할 문자열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최대 정도야 알 수 있겠지만 알 수 없다는 거. 무슨 뜻이냐? 프로그램이 코딩될 당시에는 알 수 없고 실행될 때 확인이 가능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저장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문자 하나 받는 거 또는 숫자 하나 받는 거 또는 문자열의 개수를 대충 예측을 하고 관리를 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 고민의 흔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자가 입력해주는 단어들을 갖고 정렬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어들 길이가 얼마일지 예측은 할 수 없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 단어의 길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알파벳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제일 짧은 건 물론 하나겠죠. 철자가 제일 긴 거는 스물 몇 개인가 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더 길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들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무작정 길게 잡아놓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문자의 길이만큼만 효율적으로 잡아갈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공간만 잡아간다. 이거는 소스를 구현하는 단계에서가 아닌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결정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열을 선언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이 값들을 바꿀 수 있었나요? 실행 중에? 아니죠. 소스를 코딩하는 단계에서 미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측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예측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동적 할 땅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납니다. 자, 그 동적 할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필요할 거예요. 다섯 개의 문자열에 대한 주소를 갖고 있어야 그것을 변수에다 저장을 해놔야 그래야 스와핑을 수월하게 한다는 건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쵸? 저 위에 정의된 것을 가져오는 거니까 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제가 한꺼번에 가졌어요. 입력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자, 보시면 정렬하고자 하는 문자 다섯 개를 차례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재미있는 게 보이시죠? 버퍼에서 30 제가 단어가 제일 긴 게 스물 몇 자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항상 문자열인 경우에는 스페어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뭐? 널 캐릭터 들어갈 공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문자열이 더 무한대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버퍼라는 걸 써가지고 계속 입력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단어 하나가 하나의 버퍼에 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지금은 단어가 다섯 개니까 모르겠지만 단어가 백 개가 된다면 백 개를 삼십 개로 쭉 잡는 거 하고 한 개일 땐 두 개 두 개일 땐 세 개만 잡아가는 건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반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D번째 I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0, 1, 2, 3, 4 해가지고 다섯 개의 문자를 입력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scanf의 %s에서 문자일 입력받는 거 같이 공부했죠? 버퍼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어넣은 건 좋으나 계속 다섯 개를 받으면 버퍼에 계속 엎어쓰기가 되죠? 그렇겠죠?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길이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공간 확보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mAlloc이라는 함수가 존재해요.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함수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무엇을 지정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길이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크기 바이트 크기 얼마만큼의 크기의 공간을 할당할 것인가를 지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int var 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4바이트 공간을 공간을 잡아주죠. 만약 더블 d 이렇게 잡으면 공간을 8바이트를 잡아준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 mAlloc이라는 i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안에 들어가는 크기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지정이 된다면 동적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그때 바뀔 수 있어야지 동적인 거죠. 결국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적할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변수랑 관계되는 게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요. 문자 길이가 얼마일지 모르죠. 어? 그러면 문자 길이를 확인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문자 길이를 확인하고 대신에 얘가 문자 열이니까 널 캐릭터를 위한 공간이 하나는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만큼을 잡으면 돼요. 자